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크루스와 스토어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하를 전하기 때문이라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되 바울이 아레오바오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계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시미로되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니 이와 같이 도래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신 것일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는 지난주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빌립보에서 나와서 대살로니가와 베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와서 이제 다른 한 도시로 들어가는 것이 17장 16절부터 시작되는데요 바울이 대살로니가와 베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 나왔어요 그런데 혼자 나왔습니다 신라와 디모델을 대살로니가와 베리아에 두고 혼자 나왔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급히 왔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거리가 약 480km 정도 된다 꽤 먼 거리를 혼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급히 한 도시에 도착했는데 그 도시가 당시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고 싶어 했던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 곳 있잖아요 우리 아내는 스위스 여러분들 어디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들게 가고 싶은 곳 있잖아요 아름다운 도시 이 도시의 이름은 아덴입니다 지금으로는 아테네인데요 베리아로부터 이곳까지 함께 친구들과 함께 왔는데 그 친구들은 가버리고 가는 친구들한테 신라와 디모델을 좀 빨리 데려와라 라고 부탁을 하고 나서는 아덴에 혼자 남겨진 겁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아덴이라는 도시가 너무너무 화려한 거예요 문화와 예술, 건축의 화려함이 하늘을 찌릇듯하게 자랑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지금의 파리와 비엔나 그리고 뉴욕을 합쳐놓은 것 같은 도시다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공교롭게도 제가 세 군데 다 안 가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지금의 파리와 비엔나 뉴욕을 합쳐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가본 적이 없으니 화려한 곳이었어요 도덕, 그러나 이 화려한 도시의 이면에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죽어있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도시 바울은 그 도시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 그리고 어떤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을까 그 바울의 행동과 그 바울의 시각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도시에 살잖아요 오클렌다라는 도시에 사는데 우리는 이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 청년으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며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고민해보고 살펴볼 것입니다 아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소개를 해볼게요 아덴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철학적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문화와 예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놀라운 건축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으로 아크로폴리스가 있습니다 아크로 하면 높은 곳 폴리스 시티 높은 곳에 있는 시티예요 큰 바위입니다 한 156미터 정도 되는 높이 있는 바위예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죠 이 바위 하나가 높이 솟아있는 거죠 위에는 평평해요 그 면적이 한 3헥타르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바위 위에다가 도시를 건설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건설했는지 그 도시까지 대리석을 다 들고 올라와서 거기에 도시를 만듭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림이 위에서 본 거고 그 다음 이게 멀리 앞에서 본 거고요 그 다음 이건 지금의 그림입니다 지금 그 도시의 그리스죠 그 도시에서 멀리서 이렇게 바라본 그림인데 그리고 역사가들이 바울이 방문했을 당시에 아크로폴리스를 상상해본 그림도 있어요 그 당시에 그림들입니다 대리석들을 가져와서 다 쌓아놓은 거죠 여러분 보시기에 그 아크로폴리스에는 꽤 많은 신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한 신상도 서 있고 그리고 기둥이 많은 건물이 있죠 그게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바닥과 기둥 지붕에 이르기까지 모두 대리석으로 지어진 건축물이죠 그리고 그 다음 이게 헤로데스 아티쿠스라는 부자가 만든 음악당인데요 저도 이 수용인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5천 명이 앉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아직도 여기서 공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신설이 잘 돼 있네요 아덴에는 이런 종류의 원형 극장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바울은 이 도시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바울은 신라와 디모델을 기다리면서 그 도시를 구경할 수도 있었어요 와 정말 이쁘다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관광을 쭉 다닐 수도 있겠죠 현란한 문화와 예술 웅장한 군청물들을 둘러보며 모처럼 만의 여유를 즐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굉장한 인텔리였죠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다소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지성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마도 아덴에서의 토론들이 꽤 듣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장엄한 역사 최고의 지혜를 자랑하는 대학 공동체 정치가와 철학가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있는 그 아고라 광장 이런 곳을 가면서 자신도 그 토론에 좀 들어보고 깨워보고 지적 유희를 함께 즐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아덴에 도착하자마자 본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 건축과 역사와 지혜의 화려함에 마음을 뺏기거나 압도당하지 않았고 그가 본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덴에 도착해서 분노를 느꼈어요 격한 분노와 슬픔을 느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금방 나타났다 사라지는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TV 같은 걸 보면 어떤 장면을 보고 금방 화를 냈다가 누나가 치킨 먹어라 이러면 금방 그 감정이 싹 없어지는 이런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금방 휙 끓어올랐다가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나타난 이 격한 분노와 슬픔은 깊고 진하고 그의 평생을 걸쳐서 있었던 슬픔과 분노였습니다 17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신라와 디모데죠 그들을 기다리다가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나요 그가 제일 먼저 본 것은 그 도시의 아름다움이나 지식의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우상 숭배였어요 개혁 성경에는 우상이 가득한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원래 의미를 쳐다가 보면 도시가 우상 아래 짓밟혔다 도시가 우상에 완전히 잠겼다 우상들의 숲이 있고 도시가 그 안에 파묻혔다 완전히 덮어씌워져 있다 이런 것들을 본 겁니다 한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덴에는 그 나라 나머지 지역 전부의 신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신이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신들을 만나는 것이 더 쉬웠다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아덴에는 수많은 신전들, 재단들, 신상들 특히 파르테눈 신전 안에는 거대한 아테네 여신상이 있었는데요 그 높이가 12미터예요 여러분 앉아있는 지금 본당의 높이가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6미터입니다 이 높이의 두 배 거대한 거죠 창을 들고 있었는데 햇빛을 받으면 그 창끝이 번쩍였어요 그 번쩍이는 창끝이 24킬로미터 떨어진 곳에도 보일 정도로 그런 것들 아폴로, 주피터, 비너스, 머큐리, 바카스, 넵튠, 다이아나 온 헬라의 신들이 거기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나라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조각가들이 금과 은과 돈과 최고의 재료들을 써서 그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정교하게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그런 아름다움을 보고 감동하기보다 먼저 분노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아름다움도 그를 감동시키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아덴 사람들에게 주신 예술적 창조성이 그 크리에이티비티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고 더러운 쓸모없는 아무것도 아닌 우상들에게 드려지는 것을 보고 말할 수 없이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길을 가다가 아주 특이한 한 재단을 봅니다 그 재단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The unknown God 알 수 없는 신에게 아무도 모르는 신에게라는 쓰여진 재단도 본 거예요 이 재단에는 한 가지 슬픈 이야기 하나가 전해내려고 있었는데 옛날에 아덴에 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아덴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덴에 온 헬라의 신들이 다 있는데 이 전염병 하나 막지 못하나 혼란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가운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신도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 신을 노엽게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제발 우리가 모르는 그 알 수 없는 신이시여 우리에게 노여워하지 마시고 이 전염병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래서 만든 거예요 전설은 그 재단을 만들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전염병이 그쳤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에서부터 복음을 전해 내려가는 것이죠 사실은 물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이 되기도 있지만 사실 그 재단은 코미디 같은 거죠 알 수 없는 신에게 온갖 신들을 다 만들어놓고 한국도 옛날에 그렸습니다 부뚜막신 이름도 잘 모르겠네 화장실신 있죠 파란 종이 줄까 빨간 종이 줄까 이거 다 알죠 뭔가 종류에다가 신들의 이름을 다 붙여놓고는 하다하다 못해서 이제는 알 수 없는 신에게 안타까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한 아덴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격분했습니다 크게 화가 났습니다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 온 거예요 파르시노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이 단어는 아주 특별한 순간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바울은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쓴 거예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의 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갖고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격분하셨다 노를 격발하셨다 라고 할 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슬픔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그 자리에서 함께 분노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현장에서 함께 슬퍼하고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발이 향하는 곳에 함께 갔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엘리아도 그랬어요 엘리아가 이스라엘이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상으로 더럽혀져 가고 있을 때 엘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I have been very jealous for the Lord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질투한다 우리가 지금 질투라는 말을 좀 네거티브하게 사용하죠 사람이 질투하는 것은 거의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질투 중에도 정당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아내와 남편 사이에 누군가가 끼어들어 있을 때 이것은 정당한 질투입니다 자식과 아버지의 사이에 누군가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볼 때 느끼는 그 질투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질투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와 관계가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할 영광이 다른 접다한 것들에 닫혀지고 있을 때 가진 거룩한 분노를 성경에서는 종종 질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느끼고 있는 이 분노는 연민도 아니고 갑자기 화를 터뜨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깊은 질투심과 우상승배에 대한 혐오감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사랑한다면 분노하라 그렇게 지어보았습니다 바울 자신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그래서 분노한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좀 묻습니다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이 이 분노를 느끼고 있는가 우리는 좀 돌아보게 됩니다 청년은 무엇으로 사는가 청년은 어떤 상황에서 분노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른받은 청년은 언제 기뻐하는가 우리는 언제 화를 내는가 저는 지난주에 어떤 상황에서도 죽게 순종하자 또 예배하자 순종선언 예배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 되도록 매를 맞은 사도 바울과 신라 깊은 감옥에 던져졌는데 그곳에서 한밤중에 하나님께 찬성하는 장면을 보며 우리 모두 깊이 감동했습니다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하나뿐인 인생 저렇게 멋지게 살다가 불꽃처럼 살다가 가고 싶다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아니 않겠다 만사를 주님께 모두 맡기고 투사처럼 전사처럼 그렇게 살다가 가고 싶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다가 가고 싶다 그런 소망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제 자신을 바라봐도 세상을 이기기는 커녕 바스락 소리 만나도 덜덜 떨고 숨어버리는 나를 발견합니다 월급이 조금만 깎여도 벌벌 떱니다 몸에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내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은 금방 잊혀집니다 누가 내 그 알량한 자존심 조금만 건드려도 같은 목장이든 심지어 가족이라도 용서하기가 그리 힘듭니다 나는 어떻게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순종도 사랑도 왜 이렇게 실천하기가 어려운가 저는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에서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가졌던 그 거룩한 분노에서 한 가지 대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았나요? 그는 마치 선교를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불꽃처럼 살았습니다 우리 다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Born to be missionary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마치 100m 달리기 선수가 꼬린 지점을 향해 전략을 다해서 뛰다가 꼬린 지점을 통과하고 나서 그냥 죽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삶 온 힘을 뒤에 뛰고 있는 사람 같이 우리가 보고 우리가 바울을 향해서 얘기하기도 선교사 선교사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바울의 진짜 목표는 선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선교가 아니었어요 그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온 삶에 그리고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가 디디는 땅에 나타내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었기 때문입니다 봐왔고 지금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느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기 때문에 아마도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한 그 시작은 다메색 도상에서의 하나님과의 격투겠죠 그가 인생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 봤던 그 추락했었던 그 현장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다 절절히 느끼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습격 바로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독한 갈망이 시작된 거죠 그는 자신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 나는 인생에서 정말 이 세상이 어떤 사람들보다 한 점 먼지보다도 못하구나 그런 자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하나님께서 쳐다와 주신 것입니다 부르시죠 사우라 사우라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쳐다오셨다는 그 감격을 그는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몸에 새겨졌죠 지워지지 않는 상처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입니다 라고 해기했던 그 바울의 고백은 사도행전 21장 22장 저 끝에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하늘의 하늘께서 창조주 구속자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창조주께서 통치자께서 찾아오시고 용서하시고 불러주셨다 나의 존재가 흔적 없이 사라진다고 해도 아니 그각한 지옥에서 고통받는다 해도 씻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셨다 바울이 언제나 이 사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역설이죠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사람이 가장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우리가 그런 말도 많이 하고 찬양도 하고 하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 그걸 누리기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그것은 어떤 에너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혹은 환상처럼 일렁일렁하는 어떤 기운 같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실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아대는 뭘 짓밟은 겁니까 아대는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은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르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호소를 내팽개친 거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더러운 욕망에 자신을 내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더럽힌 것입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시듯이 그렇게 자신을 추락시킨 거죠 바울은 이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머니가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들을 위해 딸을 위해 손에 지문이 다 달아 없어지도록 일을 하십니다 사달라는 것 다 사주고 집에서 팽팽 놀면서 놀이나 하고 있는 아들을 돌봅니다 계속 돌봐줘요 그런데 아들은 나가서 술을 마시고 팡탕하게 삽니다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그 착한 어머니를 멸시하고 욕하고 때립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만약 옆에서 본다면 분노하겠죠 화를 냅니다 한마디씩 하죠 제3자가 아니라 누가 내 어머니께 내 아버지께 그런 행동을 한다면 이건 정말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에게 힘이 있건 없건 그 사람과 맞서 싸울 것입니다 최대한 붙잡고 울기라도 하겠죠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울이 아덴에서 했던 행동입니다 내 아버지 내 하나님 그 영광을 짓밟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바울에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순정해야 된다고 누가 눈치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사람들에게 가서 붙잡고 얘기합니다 오늘 17장에 보면 바울이 그 우상을 보고 격분하고 나서 바로 취한 행동이 사람들 붙잡고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든지 철학자들에게 시장에 다니던 사람들에게 회당에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포인트는 하나예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붙잡고 얘기합니다 돈이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그렇지 않든 권력이 있든 없든 그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들리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저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영광을 짓밟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될 멸망하게 될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들리게 할 수 있을까 그는 고민합니다 그래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진짜를 만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가 준비된 사람인 건 맞습니다 바울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지식이나 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그 누구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는 아주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훈련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나 바울이 가졌던 그 분노가 없이는 그가 아무리 잘 훈련되었다 해도 그가 말하던 모든 행동은 울리는 꽹과리와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를 한번 다 쳐다보세요 다 저랑 한번 눈을 마주쳐봅시다 2층도 우리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혀가고 있는 이 도시 도시 오클랜드에서 우리는 왜 분노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리도 마음이 평안한 것일까요 물론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편안하기만 한 것은 아닌 거 압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부는 잘 맞출 수 있을까 직장은 구할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종류의 삶의 고민들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것도 압니다 청년부가 예전과 같지 않고 200명 넘어가고 250명 넘어가면서 사실 저에게 가장 큰 가장 여러분에게 미안하고 가슴이 아픈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이 못난 목사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다 전 미안해요 여러분의 이런 모든 고민들이 주님 안에서 잘 해결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인생에 비참해서 죽는 날까지 벗어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아플 것이고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고 이 땅의 사회와 시스템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죄와 비참해서 결국 해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가요? 칼리지에서 열심히 공부하죠 그때 소망합니다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좀 쉴 수 있을까? 대학에 들어가 보니 쉼은커녕 숨이 막힐 것 같은 어사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취업의 압박이 몰려오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직장 꿈의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밤잠을 설치며 노력합니다 지금 그 스테이지에 있는 분들 있죠 직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좀 나아지겠지 지금처럼 찌질하게 살지는 않을 거야 직장에 들어가 보니 괜찮던가요? 또 결혼만 하면 아니 아기만 태어나면 아기만 다 키워놓으면 집 모기지만 다 갚으면 무엇인가 더 나은 인생이 되겠지 은퇴하면 모아놓았던 돈으로 여행을 다녀야지 그렇게 인생을 달려왔는데 은퇴하고 보니 몸이 아픕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내가 제가 너무 절망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애써 모른 척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죠 인생은 죄와 비참 속에 시들어가는 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서 무언가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은 비록 순간순간 행복을 우리가 누려야 하겠지만 본질적으로 실패해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다른 길을 쳐다야 해요 진짜 길 제3의 길 전혀 다른 패러다임 미래의 헛된 꿈을 쫓을 것이 아니요 현재의 끝없는 꿈같은 쾌락을 쫓을 것이 아니요 바로 이 시간부터 누려가야 할 하나님 나라 여기서부터 우리가 일을 시작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길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발견했고 그 위에서 걸어왔고 먹고 마시고 누려왔던 진짜 길입니다 오직 하나의 길 참 생명 이 길밖에 없어요 제가 목사라서 지금 이 시간이 설교 시간이라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자들과 과학자들 역사와 모든 사람들이 다 시도를 해봤어요 그러나 결국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한 가정이 한 시스템이 한 시대가 결국은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은 이 결론까지는 도달했어요 우리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진리를 본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가 오직 하나의 길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사람으로서는 결코 변할 수가 없지만 죄 덩어리라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하지만 칭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새로운 의가 되어주시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길 밖에 없는데 사람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인생의 비참들에서 허우적거림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늪으로 점점 빠져들어가실지 빛이 보이지 않는 거죠 아덴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덴은 우상에 파묻혀 찰나의 즐거움에 중독되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안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사울이 바울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만약에 오늘 오클랜드에 왔어요 와서 퀸스트리트를 걷고 그 이름도 악명높은 K로 시작되는 무슨 로드가 있는데 하여튼 그 로드를 걷고 여러분의 대학을 가고 금요일 밤 그런 그런 나 이름 다 까먹어 그런 그런 클럽들 그가 가운데를 걷는다면 바울은 뭐라고 말할까 그리고요 좀 무거운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바울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예배에 참석한다면 그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난다면 여러분에게 과연 무슨 말을 할까요 저는 바울이 울 것 같아요 저는 바울이 막 화를 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절된 도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잃어가는 교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 있는데도 우리 마음에 여전히 염려와 불안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생명 안에 있지 못하다면 오히려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라고 얘기했던 그 말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어째서 여러분은 어째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오클랜드에서 짓밟혀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째서 분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바울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 참 많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씩 하나씩 다시 주님의 손에 다시 돌려드리는 그 작업들을 우리가 늦지 않기 전에 얼른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가져오는 거죠 주님 주님 제 손 위에 주님 여기에 제 직장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고 제가 이 직장에서 잘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여기에 제 성적이 있습니다 주님 여기에 제 결혼이 있습니다 주님 여기에 제 사명 목자의 사명 선교의 소명 예배자의 부르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하죠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서 나를 그 영광에 취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에 압도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모든 인간적인 시도들과 끊임없는 염려를 그 영광의 불꽃 앞에 의미없게 해주십시오 인생들이 쌓아올린 저 화려한 건축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마치 촛불 앞에 햇빛이 비춘 것처럼 그렇게 빛을 잃게 해주십시오 사도바론 빌리포스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함께 읽을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내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의를 주시지 않으면 입혀주시지 않으면 전가시켜주시지 않으면 바울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비참과 죄의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는 경험 이것이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갈 때 바울이 내뱉었던 그 탄성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축복의 길이 열려 있어요 활짝 열어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을 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도 그 안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깊이 더 진하게 주님을 만나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기뻐하고 더 분노해야 돼요 기쁨은 우리의 삶을 생생하고 반짝이게 만들어 줄 것이고 거룩한 분노는 우리를 깊고 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쁨과 그 분노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해도 안 됐던 기적들이 그 사람을 만나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소망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의의가 주어졌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일어섭니다 겸손한 사람들 그리고 용기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 그리고 분노를 함께 갖고 있는 사람들 신비로운 사람들 바울처럼 크리스토스톰처럼 짐 엘리어처럼 조나단 에드워트처럼 선양원 주기철 목사님처럼 복음병원의 장기려 박사님처럼 내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쓰여져 왔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이 커텐 같은 것들을 좀 걷어내시고 하나님 이 오클랜드의 진짜 모습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혀가는 이 도시를 보고 좀 분노하게 해 주십시오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바울을 통해 유럽과 아시아 두 대륙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이 뉴질랜드를 변화시킬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혀도 내 아버지의 이름이 다른 사람의 입에서 더럽게 오르내려도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가 내 남편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짓밟히고 뺨을 맞아도 내 하나님의 이름이 국회의원들에게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그 더러운 입술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 주변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분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분노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때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여러분 이제 그렇더라도 내 직장 내 삶 내 결혼 내 시간 내 재정 내 염려 내 불안 내 미래 이것들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단어를 다 바꿔요 주님의 재정 주님의 결혼 주님의 직장 주님의 시간 주님의 삶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꿇어 엎드리며 여러분 마음에도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도 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